어제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떠들썩한 어린이날 행사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에게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5월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버스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흥겨운 주제가가 연이어 흘러나오고 아이들은 어느새 만화 속 세상에 빠져듭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만났던 친구들이 함께 버스에 탄 것처럼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 지역에서도 타요버스와 함께 두다닥 쿵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는 어린이와 함께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넘쳐났습니다. 사흘 연속 만원 사례를 기록한 가운데 시구에 나선 또봇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타이거즈 선수들은 미래의 야구 콩나무들에게 이름을 새겨넣은 사인물을 선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지역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예년 같은 시끌벅적한 어린이날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분한 분위기 속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